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 3인의 선거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꼭 같을까?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을 텐데 부산의 미래통합당 낙선자 후보 3인은 거의 판박이로 낙선하게 됩니다.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3인은 첫째 그래프가 부산 남거래 박재호 후배에 맞섰던 이은주 후보입니다. 부산 사하구갑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섰던 김척수 미통당 후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산 강수구갑의 전재수 후보에 맞섰던 박민식 후보입니다. 이 그래프 3개를 여러분 동시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낙선자 3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3개 그래프의 각 그래프는 4개의 막대 그래프로 구성됩니다. 왼쪽에 2개는 지역구 사전투표 지역구 당일투표 오른쪽 2개는 정당 선택을 위한 사전투표 당일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구는 4개의 막대 그래프로 구성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구 인물의 선택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특위현상입니다. 모든 지역구에서 두 번째 노란색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세 후보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역구의 후보를 선택하는 당일투표에서는 상당한 폭의 승리를 거둡니다. 부산 남구월의 이현주 후보는 7.85%로 포인트로 민주당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부산 사하구갑의 김척수 후보는 7.94%포인트 민주당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부산 강서구갑의 박민식 후보는 5.33%포인트로 민주당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세계 지역의 각 두 번째 그래프 지역구 당일투표는 따라서 붉은색 하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해서 미래통합당 방향을 향해서 상방위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앞섰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지역구에서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세 후보가 모두 사전투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사전투표에서 대패합니다. 엄청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후보를 선택하는 사전투표에서 부산 남구월의 이은주 미통당 후보는 16.45%나 민주당 후보에게 뒤처집니다. 부산 사하구갑의 김척수 후보는 무려 마이너스 15.75% 정도 뒤처집니다. 부산 강서구갑의 박민식 후보도 13.18%나 뒤처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4월 11일과 10일 사전투표에서는 부산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의 3개 선거구에서 수십만 명의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몰표. 그 몰표의 규모가 통합당 후보를 13%에서 16%대까지 앞서도록 그렇게 몰표를 던져줬습니다. 불과 3, 4일이 지난 4월 15일 날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 후보에게 아주 건수한 차이로 통합당 후보를 밀었습니다. 5에서 7% 정도 앞서도록 밀어줬습니다. 정상적인 유권자라면 당일투표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 혹은 많은 표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몰표를 던지고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배신하고 통합당 후보를 밀어주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주 핵에 망측하고 기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3, 4일 만에 유권자가 갖고 있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 가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산 남구월, 부산 사하구갑, 부산 강서구갑에 수십만 명의 유권자들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나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유권자들의 정신이 이상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모두 다 정상적인 인물이고 생업의 현장에 열심히 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부산의 신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과가 변칙이 나왔는데 유권자는 정상이다. 다른 이유가 뭐냐? 찾아보니까 사전투표밖에 의심을 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정당 선택입니다. 부산의 3개 선거구의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산의 3개 지역구에서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비례 당일투표입니다. 정당을 선택하기 위한 당일투표입니다. 부산의 3지역 모두에서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이 큰 폭으로 앞섰습니다. 압승했습니다. 부산의 3개 지역의 모든 유권자들은 여당보다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크게 밀었습니다. 부산 남구월 통합당 21.6%포인트 앞서다. 부산 사하구각 통합당 당일투표에서 16.76%포인트 앞서다. 부산 강서구각 통합당 후보 통합당 13.45%포인트 앞서다. 모두 다 부산은 또 야성이 좀 강한 장소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함께 몰포를 던져준 겁니다. 12에서 21% 정도 더 줬으면 그건 압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여당은 안 된다 이런 의식이 확고한 거죠. 더 이상 여당은 안 된다. 미래통합당이 미워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번째 그래프 비례 당일투표에서는 붉은색 하살표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세 번째 그래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지역구의 세 번째 그래프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비례대표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투표입니다. 압승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주 적은 크기로 두 지역에서는 통합당 지지가 우수했고 다른 한 지역에서는 아주 적은 크기로 민주당 승리가 우수했습니다.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 남궐은 4.8% 정도 통합당 후보와 앞섰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21.6% 앞섰는데 사전투표에서는 4.8% 앞선 겁니다. 거의 당일투표그룹과 그 다음에 사전투표그룹이 비슷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그런 사전투표에서 통합당 지지도가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산 사하구 갑에서는 통합당이 불과 사전투표에서 2.13%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나 당일투표에서는 무려 16.76%를 앞섰던 겁니다. 부산 강서구 갑에서는 통합당에 오히려 민주당에 뒤처집니다. 마이너스 1.065%포인트. 아주 건수한 차이죠. 그러나 부산 강서구 갑에서도 미래통합당은 13.45% 정도 앞섰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 비례대표 선정을 위한 사전투표에서는 부산 남구와 사하구 갑은 밋밋하게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오르는 추세이고 부산 강서구 갑에는 거의 수평이지만 약간 내려앉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4월 11일과 12일 양일 사이에 부산의 두 개의 선거구 남구얼과 사하구 갑에서는 수십만 명의 유권자들이 통합당 후보를 통합당을 통합당 후보가 아니고 통합당을 건수한 차이로 밀었습니다. 반면에 부산 강서구 갑에서는 건수한 차이로 민주당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3, 4일 후인 4월 15일 날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에게 몰포를 준 겁니다. 13에서 21% 정도 민주당을 앞서도록 그렇게 몰포를 던져준 겁니다. 3, 4일 만에 이렇게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도가 바뀔 수 있습니까? 정당 선호도가 바뀔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통합당 후보를 건수하게 앞서게 하거나 통합당 후보를 오히려 민주당 후보와 함께 지도록 만들었다가 3, 4일이 지난 4월 10일 날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한테 몰포를 밀어준다? 그게 정상적인 유권자라고 보십니까?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정상적인 유권자라고 하면 그렇게 선호도가 휙휙 바뀔 수가 없습니다. 표본 집단은 거의 10만 단위가 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사전 투표의 정직성, 중립성,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당일 투표는 모두 정직한 숫자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지역구 정당은 그런데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사전 투표는 지역구나 정당이나 모두 심하게 오염된 숫자처럼 보입니다. 만지지 않고서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에 이렇게 유권자의 선호가 차이가 나는 일은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이 나서서 도와주려고 달라들지 않는 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결과라면 신도 만들어내기가 힘든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례대표 선정을 위한 사전 투표와 지역구 후보 선정을 위한 사전 투표 두 가지의 모두 다 의심에 강한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검표 작업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 남아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구치소 수감자의 정은 선거부정 용서없다 그런 제목의 영상을 보시고 스마일골드님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국민의 나라는 없애고 그들의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와 그들의 나라가 대조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정치가 일종의 공공제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남이 어련히 알아서 안 해주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일들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먼 미래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은 정상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거 보전을 방해하는 그런 법원들 작은 사건에는 분노하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에 침묵하는 언론들 그리고 수사 착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검찰 당당하게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상임위원회를 다 차지하는 것이 뭐가 문제고 그렇게 외치는 여당의 사무총장. 자신들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신들의 앞에 어떤 딱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 채 철저하게 지지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야당.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상권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나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상권분립이 있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법의 지배가 있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선거 부정 의욕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다 외면하는 그런 현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70년 정도 어렵게 만들어온 정치적 자유는 물론이고 경제적 자유에도 상당 부분 그 기초나 기반이 훼손되지 않겠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좀 더 분발해서 비정상국가가 정상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스마일 골드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을 확장하고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공 tv를 통해서도 또 다양한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